자, 엑스게이트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하면 어떤 테마죠? 양자예요, 양자. 양자고 이게 지금 현재 정책 중에 하나죠. 양자 기술만, 양자 보안, 양자 암호 이런 기술, 양자 컴퓨터 나오면요. 앞으로 우리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들이 돈을 못 벌더라도 테마 한 번만 불면 어마어마한 상승은 계속 가요. 근데 웃긴 게 또 얘는 또 엑스게이트 회사 자체가 그거예요. IT 서비스 관련이거든요. 지금 또 현재 반도체 섹터도 나오고 있고 오믄 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번에 CXL, CXL이라고 테마가 형성이 새롭게 되었어요. HBM에서 넣어서 뭐 이게 엑스게이트 얘기는 정확히 아니지만은 현재 중요한 거는 대주주 완화, 양도세 완화 기대감. 이게 있다보면은 어느 정도 시총 천억 이상이나 중소형주도 갑자기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M&A 목적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튼 섹터 순환,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섹터 이 테마 순환이에요. 테마 순환. 테마 순환이 정말 중요한 게 얘 양자도 한 번도 바로바로 빠르게 받아야 되거든요. 테마 순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가 이렇게 가요. 이게 항상 정형화돼요. 오르는 것들은. 근데 뭔가 지금 부족하단 얘기예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이건 좀 뭔가 우리가 답답하죠. 수익 벌기 위해서는. 아무튼 지금 뭔가 순환 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엑스게이트도 한 번 더 눌리먹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과매수도 풀렸겠다. 현재 2평선 정배열 정확히 위시되어 있어요. 차트가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한 번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절평이 조금 길어요. 5700선. 5700선이 좀 길긴 하지만은 이런 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비중매매예요. 처음에 조금 더 넣어놓고 얘가 다시 7000원 위로 회개가 된다. 그럼 오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담고 반대로 좀 담았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담고 6,000원 선에. 6,000원에 잡으면은 이게 비중이 반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반으로 주겠죠. 반반만 사도. 그러면은 그렇게 큰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점에 맞게 매매 방법도 다르게 해야 된다. 현재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절대 여기서 100% 몰빵할 게 아니라 어차피 딛고 가기 때문에 추세서만 살짝 그었을 때 여기예요. 딱 6,000선 비슷할 때 그때까지 딛고 올라가서 6,000선에는 추가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물량은 절대 담지 마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급을 보면요. 확실히 텅 비었어요. 특히 금투애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샀죠.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신애들을 가지고는 다 팔았어요. 결국은 장투로는 못 보고 단타로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게 이미 수급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돈을 좀 번다는 게 재무제표에 정확히 많은 게 나오진 않지만 시가촌액 대비했을 때 정말 못 버는 상태예요.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자본 근데 정말 재무가 좋은 게요. 돈을 못 벌다 하더라도 자산 늘어나고 있고 부채줄을 들고 있죠. 당연히 자본은 올라갈 거예요. 재무제표를 볼 때는 생각보다 튼실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일단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본금 좀 늘리고 현재 유통비용 31%예요. 그리고 자본금은 28억이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늘리려면 무상증자를 실시해야 돼요. 그러면 무상증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더 슈팅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겠죠. 싸면 무조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이렇게 가격대에 이번에 그래야 목표가 말씀 안 들었구나. 순절가를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같은 게 오늘 이번에 신고가 갱신하면 9,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 한 8,500원에서 이 전후로 해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가격전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 주식정보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까먹어요. 제가 뭘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두고 계속 보시라고 제가 파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X게이트 대응자격집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 안에 A안, B안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오를 때 시나리오, 내려올 때 시나리오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매수가, 매도가, 혼절가, 추가 매수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수익 많이 보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내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 뭘 알아야 보내드리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010-5929-7823으로 간단히 X게이트 딱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삼프로TV, 선대인, 배경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 하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